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밤사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면서 어휴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오마이티비와 함께 따뜻하게 또 힘있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하는 방송 여러분들 지난번에 뵙고 또 뵙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보를 맡고 있고 또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건태 특보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터뷰는 두 번째 나오시는 거죠?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저번에 방송 나가서 반응이 좀 있었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마이티비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셨다 보니까 오늘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먼저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방금 소개받았듯이 정진상 전 실장님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님의 특별 보좌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 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번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혹시 지역 다니시면서 민심 좀 많이 들으셨는지 직접 느낀 민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 소사에 전통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자유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자유시장? 네 부천 남부역 쪽에 있습니다. 비롯해서 다섯 군데가 제가 다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 어려워요? 시민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어렵다는 말은 진짜라는 말을 넣어요.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이 경제 좀 챙기는 일을 해야지 왜 자꾸 수사만 하느냐 그리고 뭐 이제 이재명 수사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경제가 어려운 게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이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하는 민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군요. 민생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는 이제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민들은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이제 법원에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법원이 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 그래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닥 민심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성별 불문하고 또 연령 불문하고 굉장히 강한다는 것을 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민심 다들 정치 얘기도 추석 밥상에서 하시겠지만은 정치 얘기도 하는 만큼 또 민생 경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지금 물가가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하니까 살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추석 연휴 때 직접 듣고 오셨네요. 거기에 대해 정치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긴 추석 연휴 동안 이재명 대표도 만나 보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연휴 마지막 날 3일 날 이제 그저께는 뵙고 왔습니다. 그래요. 몸은 좀 어떠시던가요?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뵈 보니까 그래도 이제 거기가 녹색병원이 네. 이른바 이제 산재의 온진 산재의 그 당시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병원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병원인데 대표님이 이제 평소에 노동자와 이제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동자를 위한 정치 하신 분이 지금 온진 레이온 산재 사건에서 비롯한 노동자들의 병원에서 치료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이게 좀 운명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뵀는데 아주 순조롭게 치료 및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봤고 그래서 굉장히 안도했습니다. 아 잘 회복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병상에서도 당부를 보고 있지만 국회로 나와서 당부를 보는 그러니까 이 국회 복귀 이것도 좀 얼마 안 남아 보이는 느낌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뵙기는 이제 그렇게 조합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뵀는데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바이탈 체크도 해봐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간에 이제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신이 됐고 그런데 근육 같은 게 이제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얼마나 활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런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보고 후유증이 남지 않게 그렇습니다. 잘 치료되고 회복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 하지만은 직접 만나본 바로는 굉장히 좋으시다. 해보고 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휴 동안 시민도 주민분도 많이 만나시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오셨는데 자 추석 민심이 이렇게 끓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자기가 계속 시켜보도록 하고 그리고